좋아요, 구독 이어서 원픽 섹터 알아보겠습니다. 제약 바이오 쪽 이야기를 먼저 해볼게요. 대표님, 그래도 조금씩 분위기가 나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 안에서도 사실은 근데 대장주로 보이는 종목이 상승시를 확실하게 보여줘야지 업황 전반이 화색을 뜰 것 같긴 하거든요. 최근에 분위기 어떻습니까? 최근 분위기 굉장히 좋았죠. 사실 이제 알테오젠이 신고가 스타트를 끊으면서 좋은 흐름들을 보여줬고요. 이후에 삼천당 제약이 또 신고가 흐름을 만들어내고 연속성을 보여줬고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리가캠 바이오가 또 급등을 하면서 그동안에 HLB 상승하면서 같이 이렇게 쫙 올라왔던 종목들이 돌아가면서 이제 순환, 순회 공연을 하는 그런 흐름들을 보여줬었거든요. 그랬는데 오늘 보시면 이제 알테오젠이 삼천당 제약과 리가캠이 오르는 동안에 조정을 살짝 받던 그 흐름에서 다시 한번 방향을 위로 잡아주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다고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게 이제 알테오젠에 대해서는 이제 워낙에 시장에서 중심에 있었고 많은 분들이 이제 방송에서 들으셨을 텐데 기존에 이제 키트루다라는 어떤 그 아이비로 우리 맞는 항암제 그 부분을 SC제형이라고 해서 이제 피하주사로 이렇게 바꾸는 그런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데 이 기술력을 접목을 해서 이 면역항암제를 맞았을 경우에는 생존률이 더 올라간다든지 아니면 굉장히 간편하게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맞을 수 있는 혼자서 집에서도 이렇게 당뇨 인슐린 놓듯이 놓을 수 있는 그런 형식으로 바뀐다라는 부분이고요. 머크사의 경우는 키트루다의 어떤 특허권이 만료되는 부분을 또 방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알테오젠과의 이런 계약관계를 계속 진행을 하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했었는데 그 좋은 이슈에 더해서 지금 ADC라는 어떤 약물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암세포에다가 약물을 이제 전달을 할 때 어떤 그 약물과의 링크를 걸어서 그거를 이제 목표 지정까지 이제 도달을 시키는 그러니까 암세포 말고 다른 것들은 공격하지 않는 그런 형태로 개발이 되어 있는 건데요. 이것 역시 IB 주사를 통해서 이렇게 닝계를 맞는 거죠. 한마디로 그렇게 이제 투여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고 이 ADC 관련해서는 리가캠이 굉장히 많은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알테오젠이 왜 리가캠과 이렇게 이제 리가캠과 엮였다기보다는 ADC라는 그 약물 전달하는 방법에 있어서 역시나 ASC 제형으로 그러니까 주사를 통해서 약물을 전달하는 부분을 지금 계속해서 더 개발을 하고 향후 이런 부분에서 기대치가 지금 현재 주가에 많이 작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래 걸리는 어떤 그 약물 투여 아니면 굉장히 불편한 그런 부분들을 간편하게 개선시키면서 좀 더 효율을 극대화시키는 그런 방법이 바로 이제 알테오젠이 가지고 있는 기술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ADC뿐만이 아니라 뭐 다른 약물들도 이 기술이 접목될 가능성이 지금 굉장히 많이 높아져 있는 플랫폼 기업이고 현재 미국에서 이 바이오 기업들 간의 M&A가 빅파마들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만큼 특허권 만료에 대한 두려움, 새로운 기술에 대한 니즈 이런 것들이 맞아 들어가고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렇다면 국내 기업들 이렇게 기술력이 검증된 기업들 같은 경우는 추가적인 상승도 저는 계속 이어질 가능성 높지 않겠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알테오젠이 대장이죠. 그래서 대장주가 좀 잘 가지 않겠나라는 관점에서 보고 있고요. 오늘 또 양봉으로 단기 저항자리를 돌파하는 그런 흐름들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일단 알테오젠을 오늘 공략주로 제가 준비를 했고요. 매수가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오늘 조금 더 올라왔는데 저항을 이제 돌파를 했다라면 내일 정도 아마 한 번 눌림이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한 27만 원 정도 그것보다 조금 더 싸게 살 수 있으면 더 좋고요. 그렇게 2평선 부근에서 한번 모아보시고 목표가는 일단 한 30만 원 정도 그리고 손절가는 최근에 이제 25만 원짜리를 지켜내는 흐름들이 보여졌기 때문에 이 가격대를 손절가로 잡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원픽 종목 알테오젤에 대한 투자 의견 들어봤습니다. 이어서 이사님께서 가지고 오신 섹터도 알아보겠습니다. 미용기기 쪽입니다. 우리나라 미용기기도 인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에 따라서 역시나 수출입 데이터도 긍정적으로 나타났고요. 증권가에서도 하반기 전망이 밝습니다. 계속해서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떤 이슈들을 체크해볼까요? 미용기기 쪽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원택이라든지 비올 이런 기업들이 중심으로 여겨졌었고요. 그러면서 이쪽 기업들이 1분기에는 실적이 갈렸어요. 비올 같은 경우는 긍정이었는데 원택 같은 경우는 해외법인의 회계 이슈가 있다 보니까 예상치를 하여하는 실적이 나타났었습니다. 그러면 시장에서 이 종목을 바라볼 때 2분기에는 이게 해소가 되는지를 보겠죠. 그게 해소되는 단계를 확인하면 당연히 원택 같은 경우에 반등은 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시장의 화두는 가정용 미용기기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때마침 APR 같은 경우도 오늘 강세를 나타내고 있거든요. 실적 시즌에 들어가는 상황에서 우리가 먼저 확인해 볼 종목이 있느냐라고 하면 또는 실적이 잘 나올 수 있는 APR 같은 종목들 같은 경우는 반응을 하기 때문에 미용기기 쪽 같은 경우는 2분기 실적은 유리함을 열어두도록 하겠습니다. 미용기기 2분기 실적도 계속해서 바라보자라고 정리해 주셨는데 미용기기 섹터에서는 오늘 가장 크게 강세를 보이는 종목이 보니까 메디톡스입니다. 사실 보톡스 쪽으로 조금 더 익숙한 종목이잖아요. 오늘의 강세는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보톡스와 관련해서는 물질 원천에 대한 소송이 이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최근에 판결에는 메디톡스에게 불리하게 흘러갔습니다. 그렇다 보니 주가는 빠져 있었죠. 빠져 있는 상황에서 오늘 필러와 관련된 부분에 소식이 나왔어요. 이제 첫 해외 진출 소식이 나왔고 그러면 시장에서 우리가 보톡스 관련된 종목을 볼 때는 메디톡스보다는 휴제를 더 선호를 했었는데 이제 보톡스 외에 새로운 제품에 대해서 해외 진출이 나타났다는 점은 실적의 회복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렇다 보니 오늘의 주가는 좀 반응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30여 개국의 수출이 이제는 이루어질 거고요. 올해 예상되는 영업이익이 540억 정도인데 이 필러에 대한 수출 부분은 아직 포함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주가도 빠져 있는 수준이다 보니 큰 부담은 없음을 말씀을 드려봅니다. 지금 거래되는 가격은 13만 8천 원 정도 거래가 되고 있어요. 이렇게 윗고리를 발생한 그런 모습이기는 한데 거래 자체가 좀 의미 있는 거래인 모습이다 보니까 매수가는 13만 5천 원 정도를 제시를 해드리고요. 목표가는 15만 원, 손절가는 12만 5천 원을 제시해드립니다. 한글자막 by 김태 argu 한글자막 by 김태운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